안녕하세요 오늘이 여기만을 기다려왔어 하루가 벗어진 자존인걸 뭐든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야 햇살의 햇빛 드레스도 환장일까 넌 마다 닦고돼 누구도 만나지 못한 일이야 우리가 처음으로 울게 되면 어떡해 이 길로 쭉 헤엄쳐가 꿈은 그리던 모습으로 넌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려가야지 전체는 눈에 가 보다 더 길이니까 찬란하게 아 세상에 비추는 넌 하늘이 다 잘해볼까 너와 둘이 느끼를 기다렸어 너와 둘이 느끼를 기다렸어 너와 외모필 없이도 서로에게 그댈 작은 자리로 자유를 찾아서 눈에 안겨줄 수 있게 넌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지질투니 나보다는 훨씬 더 세니까 한 마음 중에도 햇빛을 안아 그 하나의 일을 다 잘해볼까 즐거우신가요? 한 번 더 좀 부끄럽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그 하늘이 왜 담처란 뭘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떡하지? 카타리나인데 나는?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의 음악회 주제가 내 안의 내면의 평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화합 그리고 세계 평화라고 하길래 그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물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 우리가 서로 잘 돕고 살라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저도 음악으로서 오늘 많은 응원을 드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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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하하 전부는 아닐까 두려워 수면을 흐를 때 별일 아닐까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미쳐오기지 아름다운 약속 태양을 맘에 줬던 길 어떤 누구의 길이 누군가 이미 서진더러 따뜻한 때가 되기를 하늘 나무 바다처럼 탈락이 존재하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른지 바닥에 탈락되어 빛을 날 거야 별일 아닐까 했지 반짝여 세상을 미쳐오기지 아는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비뚤어진 맘은 빛빛을 발레온 너의 온기가 필요하니까 네가 필요한 별일 아닐까 했지 반짝여 세상을 미쳐오기지 내 아는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의 길이 누군가 이미 서진더러 따뜻한 때가 되기를 하늘 나무 바다처럼 너의 온기를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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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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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